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 주렸어요, 저... 나만 따라와 이보게, 그 소문 들었나? 아나하의 맞바다에 이 배보다 훨씬 더 큰 바다뱀이 산다는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게 아, 진짜라니까 오늘 수색상에 뜬 이유도 그 바다뱀이 잘 도대해서란 말이지 그 바다뱀이 잘 도대해서란 말이지 뭐지? 어, 진이지요 어디 계시나니까 저를 구원하소서 이보게, 날 좀 살려주래 복수 이보게, 날 좀 살려주래 이보게, 날 좀 살려주래 이보게, 날 좀 살려주래 또... 또 올라오고 있네... 사... 사유주... 대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정신이 좀 드세요? 아휴, 정말 이게 무슨 일이람? 얼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만, 뭐라고요? 어휴? 아휴... 히힛! 아, 깜짝이야. 오, 자네의 활약이 아니여 내 생명의 은인에게 무엇이 아깝겠나. 역시, 오, 이거. 로스크바님은 해안 초소로 들어오셨을 걸세. 어서 갑. 아, 오셨군요. 쇼르마는 만나보셨나요? 세상에... 아, 혹시, 다친 병사들의 치료를... 언덕 아래에 구조된 병사들이 치료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각 스카이も 힘을 잃어냅니다. 정장은 덩어리지 않습니다. 정규界은 완벽하고 도리나 마치죠. 성격력이 무력이 무력이 무력 다가서 흥미로운 변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에, 천국의 성격력은 무력이 무력이 무력돼요. 성격력이 무력도 더욱, 알게 되어야지. 공격력이 무력이 무력이 무력있어요. 도둑, 다음은 시간만OGY의 승격력이 무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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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력이다. 디 worried 엉덩이를 걸어질 것 같은데 그냥 예 Removal 아... 없애 게시 에어 아 그뒈 Chat 다친 곳은 없으세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건 그렇고... 언제 또 저 집을... 다친 곳은 없으세요? 정말 대단하세요! 마른 탈 줄 알죠? 온순한 친구니까 걱정 말아요! 마나하임! 맞아요! 저기 보이는 성 이름이에요! 오딘께서 인간들에게 내리신 삶의 터전이죠! 당랑하는 모험가, 거친 전사들, 소리치는 상인들과 바쁜 대장장이들... 어때요? 정말 멋지죠? 자, 여기에요! 마나하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